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희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재판부에 김용희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용희는 이재명의가 분신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측근입니다. 이 의견서에는 김용희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각종 알리바이를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기록과 하이패스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반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희 측은 정황증거일 뿐 특정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71쪽으로 구성이 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용희는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재명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김용희는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일당에게 돈을 뜯어낸 후 김용 자신에게 덮어씌운 조작사건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김용희가 반성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호위주장과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김용희가 2021년 2월부터 3월쯤 유동규에게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6월 초순,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8월 초순 등 수차례에 걸쳐서 총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시기별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통화기록, 하이패스 결제 및 톨게이트 통과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용희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는 자금 수수 장소와 시기 등을 특정할 수가 없다며 단순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김용희가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억 9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성 내역을 포함해 이런 증거 기록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측은 유동규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갈취한 것일 뿐 진술이 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유동규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황, 주점 외상 대금 등 상황을 설명하며 유동규가 당시 급하게 처리할 채무 등이 없었고 김용희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담았다고 합니다. 또 유동규가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동규가 김용희 사무실 유리창 블라인드를 내린 사실, 남욱 변호사를 스폰서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 증언이 세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드시 김용희에게 정의구현의 철퇴가 내려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 민주당을 떠나게 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열어두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진보다 보수다 또는 당이다 이런 것들은 참 부질이 없다며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태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구 저질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해갈 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녀화하고 악마화하는 것들이 거의 뭐 구조적으로 고착이 되어 있다. 저는 한국 정치가 상식을 복원하는 데 1차적으로 제 전력을 쏟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의 무력감이라며 여기 민주당에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나 결함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판단이 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내에서 바꿔야 한다는 노력이 내부 충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소위 공천을 구걸하는 것처럼 공천을 행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또 역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며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5선에 이르렀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뜻을 펼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친명계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시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험지 추마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방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인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재명에게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 당에서 가장 큰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이가 먼저 솔선수범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하게 되면 자신도 당이 원하는 대로 출마하라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가 입에 개거품을 문듯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아니 당에 대한 지분으로 따지면 이원욱 너는 만원짜리인데 1억짜리 이재명이에게 단판 승부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취지로 부들댔습니다. 그리고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 정성호는 그냥 탈당하려고 하니까 좀 면이 안 서니까 나 좀 쫓아내달라 아니면 탈당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청권 내놔라 포기해라 또는 당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지도부 폄하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권력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당에 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는데 100% 더불어 개딸당이 되어가고 있는 이재명 사당이 되어가고 있는 이 민주당의 오늘날 현실이 참 민주당의 한심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될지 민주당과 이재명은 심판의 날이나 기다리고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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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